지금 마우나키아의 별자리를 보러 왔는데요. 제가 진강현실 랩을 이용해서 별자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육안으로는 별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보이는데 카메라는 안 잡힐 테니까 제가 해보도록 한번 보겠습니다. 가장 잘 보이는 게 지금 오리온 자리거든요. 제 눈으로는 저 별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시오페아 W를 거꾸로 해놓은 모양인데 카시오페아 자리도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고요. 굉장히 큰 별자리 중에 페가수스라고 있는데요. 여기가 말 머리고 날개 달린 말입니다. 엄청 큰 별자리예요. 물병 자리.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이고 변황 자리도 있고요. 비둘기 자리 큰 개 자리 기린 자리 우와 이것도 말이다. 자 다시 오리온으로 돌아왔습니다. 잘 보셨나요? 누구 보시네요 별자리 봐. 정말 많아요. 자 여기까지. 카메라에는 전혀 담기지 않습니다.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카메라나는 따라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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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